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각지능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영원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는 오픈소스와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모델 경량화 연구 코알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코알라는 이번 뉴립스의 레귤러 페이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논문에 나와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이미지 생성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생존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비전공자냐면 저는 문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디텍션 네트워크 아키텍처 디자인 이런 쪽이었다가 갑작스럽게 과제에 의해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갑자기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했었던 고급 문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깨진 것도 있는데 제 옆에 상업용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상업용이 아니다 해서 X가 원래 처져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상업용이 적혀있는데 꼭 상업용이 아니다라고 인식해주시고 제 발표를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지 생성 모델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크도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달려들어서 이미지 생성 모델, 비디오 생성 모델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는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타임라인을 배경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작년, 정확히는 2022년 12월에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DIT 모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모델을 만들었던 유시퍼클리 박사과장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오픈 AI에 들어가고 오픈 AI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 생성 모델인 소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DIT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했는가? DIT가 발표되고 나서 이 DIT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냥 디퓨전 트랜스포머 자체에 대한 연구였고요. 아직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DIT 기반의 모델은 나오지 않았던 작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메인 패러다임은 유닛 베이스로 만들어진 텍스트 이미지 T2i 모델들이 메인스트림이었고 그 모델들이 대표적으로는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상반기 동안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T2i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했었는데 상반기 동안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8월쯤에 달리3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로 픽스아트, 알파 이것도 DIT 모델 기반인데 연구용으로 나왔었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DIT 기반 연구를 잠깐 접고 그러면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보자. 대신에 내가 From Scratch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학습된 라지 스케일 모델을 경량화함으로써 거기에서 오히려 엣지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코알라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오픈소스 모델의 최강자였던 그때 당시 최강자였던 SDXL 모델을 경량화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경량화해보자 라는 것이 목표로 삼고 특히나 제가 했던 이 프로젝트는 과제는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야 하고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시행처를 통해서 작년 11월쯤에 첫 번째 버전이 코알라 700밀리언 모델인 700M이랑 1밀리언 모델 사이즈 두 개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쯤에 좀 더 인프루프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속도도 두 배 이상 더 향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1초 이내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코알라 라이트닝 모델을 세 가지의 모델 스케일로 5월쯤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결론적으로는 현재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스테빌리티 IEA에서 만들었던 스테빌 디피션 3가 올해 6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월에 플럭스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플럭스라는 모델이 지금 게임 체인저로 시장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온 인더월드에서 제일 좋은 모델은 플럭스라는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보라색을 표시해놨지만 DIT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스테빌 오브 디아트 모델인 플럭스나 스테빌 디피션 3 모델들은 다 DIT, 퓨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사이에 연구를 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소타 모델도 바뀌고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심지어 지금 제가 코알라 모델을 소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소타 모델은 유넷 모델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완전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발표 시간에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DIT 기반으로 된 플럭스 모델을 또 경영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코알라 모델은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어떻게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 코알라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사실 그 방법론은 똑같이 플럭스나 이런 플럭스 같은 라지스케일 모델의 DIT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는 오픈 데이터만 사용했었고요. 오픈 소스 모델로만 썼을 때 이미지 생성 모델을 경영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목적은 달리스리나 플럭스 같은 상용 모델을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컴퓨터 파워에서 비교가 안되고요. 심지어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도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당연히 공개하지 않겠죠. 그게 다 돈이기도 하고요.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크롤링해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공개하면 당연히 특허 이슈라든가 컴퓨터 이슈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같이 그냥 순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저도 똑같이 돈 주고 데이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내가 어디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럭스 모델을 이기는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들이 가정에 있는 GPU 8기가짜리 노트북 GPU에서도 모델을 인퍼런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저가형 GPU에서 돌릴 수 있는 작은 모델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했던 코알라 모델의 베이스의 모델이었던 스테이블 디피션 모델과 SDXL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DIT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연구가 스테이블 디피션 모델 SDM이나 SDXL로 모든 연구의 패러다임의 가장 메인스트림 베이스라인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라인 삼아서 수많은 연구들, 논문들이 발표되었고요. 저 또한 당연히 스테이블 디피션을 위에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SDXL이 그때 당시에 소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SDXL 모델을 활용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테빌리티 AI가 비디오 모델이나 엑셀 터보도 만들었는데 스테빌리티 AI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도 오픈소스 하면 안되겠다 해서 원래는 SDXL까지는 커머셜 유지가 돼요. 마음껏 고치고 마음껏 상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나온 모든 모델들은 커머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커머셜 유지가 되는 SDXL 모델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스테이블 디피션 모델들은 레이턴트 디피션 모델이라는 LDN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피션 모델과 LDN이 무엇인지 한번 빠르게 설명해볼게요. 디피션 모델은 디피션 모델은 오른쪽에서 노이즈에서 저렇게 캥거루, 스웨터를 입은 캥거루라는 텍스트 프롬프트 넣어줬을 때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그래서 한번에 원스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노이징,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점점 더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바로 디피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를 언제 입력하냐면 처음부터 컨디셔닝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터를 입은 캥거루라는 텍스트를 컨디션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디노이징하는 과정에서 저런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 디피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트레이닝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텍스트 컨디션을 넣어주고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그 다음에 유넷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유넷이 입력된 이미지 안에 이 노이즈 이미지의 노이즈가 무엇인지 프레딕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학습을 합니다. 이게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이미지 추론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보면 이미 아래 그림에서 보면 아랫주에서는 노이즈를 넣어주고 우리가 워낙 그리고자 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되면 노이즈를 프레딕션 하죠. 유넷의 역할은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이니까 노이즈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예측된 노이즈를 빼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저렇게 캥그루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멀티 스텝으로 디노이증,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디노이증 과정을 통해서 체형적으로는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스텝과 인프런스 스텝이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튼 디피션 모델은 뭐냐. 이미지 레벨에서 디피션 모델을 수행했을 때는 만약에 해상도가 낮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1024 픽셀 레벨의 아주 큰 고해상도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미지 레벨에서 픽셀 단위로 디피션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디피션을 만들고 있는 그 메인 개발자들이 박상원장 때 만들었던 발표했던 논문이 레이튼 디피션 모델인데 이미지 레벨에서가 아니라 레이튼 디피션, 레이튼 스페이스로 픽셀 레벨을 낮춰서 더 작은 픽셀 레벨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노이징을 해보자 라는 것이 레이튼 디피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모든 연구들의 모든 상업용 모델들은 다 레이튼 디피션 모델의 컨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소개는 어차피 이 발표 자료는 공개되니까 저기 크레딧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베리에이션은 오토인 코더를 통해서 입력 이미지를 4분의 1이나 8분의 1로 해상대로 확 줄입니다. 그럼 레이튼 스페이스로 만들어지고요. 레이튼 스페이스 안에서 디피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피처들을 만들어지고 이미지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확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레이튼 디피션 모델이 줄여서 LDM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부터 코알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 페이퍼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메모리 이피션트하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디피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임필컬 레슨을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코알라냐면 이 슬라이드 맨 앞장에 있긴 한데 Knowledge Distillation in Latent 디피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글자 따면 코알라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제너리티브 AI 모델 연구들 보면 동물 이름 많이 쓰잖아요. 라마도 쓰고 알파카도 쓰고 그래서 저희 디타임 모델 만들 때 우리는 어떤 동물 이름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SDM 모델 SDX1 나오기 전까지의 가장 베이스라인 쓰였던 SDM이 512x512의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줬다 치면 SDX1부터 1024 픽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코스트 이펙티브한 대안을 한번 제안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세 가지의 임피리컬 레슨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이것을 정리해서 코알라 모델을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크기가 모델의 사이즈고요. 세로축이 성능이고 가로축이 계산량입니다. 그러면 계산량도 줄어들고 모델 사이즈도 작아지지만 성능은 좋은 물론 성능이 SDX1을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했던 티처 모델이 SDX1이기 때문에 티처를 이기는 스튜던트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그때 당시에 제 연구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발표되었던 선행연구 SDX1이 아니라 더 작은 모델이었던 SDM을 블럭 리버븐을 통해서 프루닝을 통해서 모델을 경영화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BKSDM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SDM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연구 자체는 SDXL과 같은 이런 라지스케일 셋업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피처 레벨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데 디스틸레이션 할 때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일단 영감을 많이 얻기도 했고요. 이 BKSDM 방식 위에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스테이블 디퓨션 엑셀 모델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모델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텍스트를 입력받는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요. 디노이징하는 과정에는 저 디노이징 유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VA 인코더, 디코더가 구성되어 있다면 가장 많은 모델 사이즈와 가장 많은 계산 시간, 계산 양을 포함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저 디노이징 유넷입니다. 그러면 저 디노이징 유넷을 컴프레이션 하는 게 가장 메인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XL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지즐 블럭과 트랜스포머 블럭, 우리가 알고 있는 LLM에 있는 트랜스포머 블럭, 그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컨볼루션 블럭과 트랜스포머 블럭이 얼터나티브하게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쪽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저기에 가장 많은 모델 사이즈와 모델 파라미터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줄이면서 프루닝 날리면서 성능을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SDXL 안에서 특별히 디노이징 유넷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니까 유넷을 줄이자 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블럭 와이즈로 레이어와이즈 프루닝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가 더 뒤에 소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원비 모델과 700M 모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열을 보시면 SDX의 1.0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베이스라인 모델인데 거기에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동시에 제거를 함으로써 2.5 빌리언 모델 사이즈를 1.16 빌리언 그 다음에 0.7 빌리언 정도의 모델로 줄였을 때 모델 파라미터는 54% 줄이고 69% 줄였다 레이턴시도 많이 줄였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발견했던 세 가지 레슨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첫 번째 레슨은 어떻게 하면 널리스 디스틸리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널리스 디스틸리션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발표했었던 불과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크널리지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굉장히 고령의 나이신데도 본인이 직접 쓰신 논문이셨는데 그 다크널리지에서 처음 제안했던 게 바로 널리스 디스틸리션입니다. 큰 모델이 있고 작은 모델이 있으면 작은 모델한테 큰 모델에 있는 지식을 넘겨주겠다. 큰 모델의 지식을 중류시켜서 작은 모델에게 넘겨주겠다 해서 널리스 디스틸리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널리스 디스틸리션 컨셉은 지금 LNM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타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티처 모델이 저희가 사용했던 SDXL 모델이고 밑에 있는 게 저희가 압축하고자 했던 코알라 모델들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생성된 저 피처 맵 특징 정보가 담겨진 저 피처 맵을 학습 저는 스튜던트 모델이 작은 모델인 코알라 모델에게 지식을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지식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서치를 해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총 네 가지의 팩터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팩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널리스 디스틸리션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양한 타입의 피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피처를 활용할 것인가 어떤 피처를 활용했을 때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부터 먼저 시도를 해봤더니 트랜스포먼 블럭 안에는 셀퍼텐션, 채널 어텐션, 피드폰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임피리컬리하게는 셀퍼텐션을 디스틸리션에서 내가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다. 그 왜 좋게 나오냐라고 분석해보자면 저희가 PCA 피처 어널리스스를 해봤을 때 실제로 위에는 저희가 비교 대상이었던 BKSDM이 활용했던 라스트 피처라는 방식이 있고 밑에는 저희가 사용했던 셀퍼텐션 베이스된 널리스 디스틸리션입니다. 그러면 위에 이 프롬프트는 큰 하마와 작은 토끼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방식으로 해보면 하마는 그려지는데 밑에 토끼 또 하마 형태의 토끼 귀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그려진 저의 그림은 하마와 토끼가 각각 디스크리미티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셀퍼텐션을 통해서 셀퍼텐션 피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이미지 피처 정보의 형태를 더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중요한 피처구나 라는 것을 이 시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 T2 모델을 디스틸리션하는 과정에서는 셀퍼텐션 피처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파인딩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팩터는 모델을 중간중간에 있는 피처 블럭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지 모델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아니면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둬서 많이 제거할 거냐 적게 제거할 거냐 어떤 레이어가 더 중요한 레이어고 중요하지 않은 레이어인가 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뒷단 인코더 파트가 있고 디코더 파트가 있으면 디코더 파트에서 피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임팩컬한 실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결론 이 두 번째 팩터의 결론은 디코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코더 파트에서 블럭을 더 많이 살리자 라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먼 블럭 안에서 위에 있는 티처 모델이고 아래에는 스튜렌드 모델의 트랜스포먼 블럭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중요할 때 어떤 레벨의 티처 모델에서 어떤 부분을 꺼내와야지 우리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증려할 수 있을 것인가 앞부분을 땡길 것이냐 뒷부분을 땡길 것이냐 아니면 퐁당퐁당 인텔리브하게 뽑을 것이냐 실험을 해봤을 때 블럭이 처음 시작하는 피처가 더 많은 트랜지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거기를 디스트를 해야지 성립이 더 좋다라는 것을 임피리컬리하게 확인을 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코산 시뮬리티 피처 맵을 비교해봤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피처 시뮬리티가 낮아져요. 그 뜻은 뭐냐면 아니 피처 시뮬리티가 높아져요. 그 뜻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피처들 간에 중복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다. 그 뜻은 리던던드하기 때문에 그 레이어들은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팩터는 이것 좀 약간 스피스픽한 아키텍처의 스피스픽한 부분이긴 한데 SDXL이 가장 큰 해상도인 첫 번째 블럭과 마지막 블럭은 컨볼루션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야기는 셀프 텐션 베이스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이 없는 처음과 마지막 블럭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기서도 정보를 일단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저기서는 라스트 피처만 디스틸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어떤 피처 맵으로 컨비네이션을 구성했을 때 제일 좋냐 하면 셀프 텐션 더하기 양 끝단에 있는 라스트 피처를 디스틸레이션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총 네 가지의 팩터를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사실 첫 번째 코알라 모델이 만들어졌었던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학습 과정은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레슨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슨은 데이터의 양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 데이터가 아니라 오픈 소스된 저희가 직접 액세서블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럼 학습을 왜 할까요? 모델을 프리닝해서 모델을 컴프레션 했는데요. 그러면 컴프레션은 됐을 때 그 모델이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 분야에서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힐링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델을 줄였으니까 모델을 손상시켰으니까 모델을 성능을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힐링 다른 말로는 파인튜닝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파인튜닝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돈이 안 들면서 오픈되어 있어서 갖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했을 때 라이언 5빌리엄 모델이 데이터 셋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라이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뉴욕 도시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실제 캡션은 저거밖에 없어요. YB지 있는 뉴욕이거든요. 저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멀티모델 모델인 라바 같은 모델을 가져와서 일을 시킵니다. 인스트럭션을 줘요. 이 이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면 다음과 같이 이 이미지를 설명해주거든요. 그럼 저렇게 신테리크한 캡션을 실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더니 성능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도는 같은데 A.C.A. Average Caption Length라고 해서 캡션 랭스를 길게만 했더니 성능이 대폭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성능 지표는 첫 번째는 Visual Aesthetic Metric이고 두 번째는 Image Text Alignment인데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 두 번째 매트릭이 그 뜻인데 두 번째 매트릭에서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언 데이터가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58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는 1024 픽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작은 해상도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니까 성능이 저하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더 큰 해상도를 가져오되 똑같이 신테리크 캡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지 샘플 수가 훨씬 적어요. 이전까지는 800만 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학습했다 치면 저 밑에 거는 491K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해상도가 높고 캡션 랭스 디테일한 캡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파인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의 양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티처 모델을 바꿔봤는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야기는 SDXL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던 거였고 그 뒤 이후에 SDXL 터보나 라이트닝과 같이 디노이징 스테이블 25번 정도에 그림이 그려지던 모델이 이제는 스테이블 디지틸을 함으로써 스테 4번 8번 10번만의 이미지에 그려지는 모델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저런 티처 모델을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비교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스테 디지티티처 모델을 가져와서 디스티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 모델 코알라 모델 또한 스테이블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효과 덕분에 시간을 두 배 이상 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성능인데요. 성능은 곧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가 저가형 GPS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저게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는 8기가짜리 GPU가 달려있는 저 노트북에서도요. 기존의 오픈소스 모든 모델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RO 메모리 뜨는데 저희가 제안했었던 코알라 터보랑 코알라 라이티링 모델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티브 리젓트는 그림은 곧잘 잘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AI 코알라 통을 만들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프로토타임을 만들어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채집이티와 대화를 하면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건 채집PT4.5랑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채집PT와 비교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는 게 약간 모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빠르다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채집PT4.5를 이기거나 더 잘 그린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리미테이션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텍스트 렌더링을 잘 못해요. 문자를 어떤 저기 뭐냐면 넷데벌피 피스라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문자를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신체적 구조 특히나 손가락을 잘 못 그리고요. 네 번째는 복잡한 구성을 시켰을 때 잘 못 그립니다. 이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데이터계죠.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온 팝이라는 데이터는 에스테릭 데이터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한 사람의 손 모양 디테일한 사람의 형태 그 다음에 저렇게 렌더링된 텍스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리미테이션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문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픈데이터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그리고 메모리 효율적인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레슨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제 프로젝트 페이지나 오픈소스 모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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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